섬유, 그리고 패션 산업 도시 하면 대구를 떠올리실 텐데요. 이제는 그 인식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접경 지역인 경기 북부가 패션 거점으로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양주와 포천, 동두천시, 일명 양포동이 섬유 가죽 패션 산업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포천의 니트 원단 전문 업체입니다. 이곳에선 원단 제조업뿐 아니라 기획 생산과 유통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니트 패션 분야에선 경기도의 선조적인 업체로 손꼽힙니다. 양주의 염색 가공 업체. 하얀 원단에 각가지 색을 입히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독보적인 염색 기술을 보유한 이 업체는 생산물량 대부분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나가는 게 한 20% 되고 내수가 한 10% 됩니다. 그랬을 때 미주 지역의 각 유명 브랜드들이 저희 회사를 이제 막 노민시켜가지고 와서 작업할 정도입니다. 경기 북부가 섬유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2013년 7,700여 개 하던 업체 수는 3년 만에 천여 개가 들어 전국 평균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수출은 전국이 마이너스 성장해도 경기도는 연평균 3% 이상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섬유 업체가 모여들자 양주와 포천, 동두천시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결과 접경 지역 세계시는 글로벌 섬유 가죽 패션 산업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특구 지정에 따라 정부와 경기도, 세계시는 향후 5년간 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업 비즈니스 센터 건립과 디자이너 육성, 패션 반람회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관련 주제가 완화돼 민간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섬유와 가죽, 패션 산업 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동두천은 피역이 가죽 분야가 상당히 유명하고, 그리고 포천 지역은 편직 분야가 유명하고, 또 양주족은 염색 공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섬유 산업의 생산 1분지가 된다고. 한편 세계 자치 자체는 이번 특구 지정으로 지역 경제 파급 효과 2조 8천억 원, 일자리 창출 효과 3,700명을 내다봤습니다. 양포동이 섬유 특구를 발판 삼아 세계적인 패션 도시로 성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상범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